자,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? 이번에 직접 만들어보고 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테마, 왜 우리가 차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이죠 파트홀이죠,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죠 어떤 차트라고요? 파이차트입니다 그 파이차트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왔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갖고 맥플롤립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모두 다 아나콘다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해서 만든 결과값은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마케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, 보스턴 마라톤 대회 스포츠 용품을 마케팅하는데 우리가 남자가 많이 참여하는지 여자가 많이 참여하는지 성비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광고판에다가 남성 광고를 얼마나 할 건지 여성 광고를 얼마나 할 건지 정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비율,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바로 파이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완성된 내용을 보면 남성은 파란색으로 해서 54.6%를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여성은 여기가 중앙색으로 되어 있죠 45.4%를 차지한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물론 이 파이차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차트와 이렇게 컴비네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차트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차트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뿐만 아니라 R에서도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아주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, 어디서 배운다고요? 예 그렇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, 분석, 실전 프로젝트라는 우리가 과정에서 이걸 직접 우리가 코딩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